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주 좋은 가을입니다 요즘 아주 살맛나죠 날씨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후덥지근 하더니 이렇게 어느덧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강좌를 여러분께 드리려 하냐면 우리가 360 영상 있지 않습니까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360 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 올릴 때 그냥 올리게 되면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얘를 360으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그 영상에 나는 360 비디오야 그러니까 나는 360 스타일로 인코딩을 해야 돼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메타데이터 삽입이라고 그러는데 메타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이 영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물체들은 다 데이터를 가두고 있죠 그 데이터 중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또는 남이 그 객체를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찾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바로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람으로 친다면 나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뭐 이름이 있고 뭐 키, 몸무게, 성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뭐 다른 분야는 아니고 이 유튜브 페이스북에 360 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60 영상을 메타데이터를 입힌 것과 입히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일단 여러분 그걸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메타데이터를 입히는 간단하게 입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인터360 촬영에서 편집한 제 영상 360 영상이고요 요것도 같은 영상입니다 똑같은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은 메타데이터를 입히지 않은 그런 영상이에요 하지만 이 내 PC 로컬 PC 안에서는 이렇게 올리면은 고프로 플레이어예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볼 수 있는 360 영상이에요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360 영상인데 자 그러면 이거는 메타데이터를 입히지 않은 건데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에요 얘도 여기다가 딱 넣어보면은 얘는 메타데이터를 입히네요 예 똑같이 열립니다 예 이 상에서는 내 PC 상에서 그 360 플레이어에다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열립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는 달라요 일단 유튜브만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은 설명 안 드리고 자 제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타데이터 없이 올린 영상 이건 메타데이터를 삽입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메타데이터를 입히지 않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메타데이터를 입히지 않은 영상은 이렇게 360도 영상을 쫙 한 면으로 펼쳐서 평면으로 펼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360도 영상은 얘네들이 뚜루루 말려가지고 구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걸 이제 펼쳐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보는 것이 360도 영상인데 얘는 화면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입히지 않은 그 영상이고요 돌아가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입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인데 자 보세요 화면이 벌써 다르죠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보입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게 된다면 스마트폰의 어떤 위치나 방향 기울이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보는 내가 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희 시골에 벼들이 이렇게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노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구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방향만 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입혔을 때나 안 입혔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연은 끝내고 지금 메타데이터를 입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놨어요 야 이게 뭡니까 스페셜 이게 스페셜 이란 뜻인 거예요 이게 갑자기 스페이닝 헷갈리네 아무튼 메디언 메타데이터 인젝터라는 게 있어요 얘를 검색을 해 봅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바로 나오는데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해도 여기로 가요 여기 보면 기터브라고 하는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들을 올려놓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이 이렇게 뭐 계속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올려놓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눌러보면 보십죠 이제 2.0의 버전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맥용이 있고 밑에 윈도우용이 있죠 여기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어요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G파일로 다운로드가 돼 있습니다 얘를 이제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압축풀기 완료됐고 이상없고 자 보면은 여기 폴더가 압축풀린 폴더가 있죠 얘는 설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얘를 실행만 하면 돼요 더블클릭 실행하면은 얘가 이 파일이 이 파일이랑 같은 겁니다 단지 제가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를 더블클릭 해서 이제 그 영상에 입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하시기 전에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폴더가 이 영상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상에 한글이 돼있으면은 안되더라고요 제가 몇번 막 시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게 영문으로 돼있는게 나 경로상이 있건 파일 이름이건 영문으로 돼있는게 제일 완벽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삼아 얘는 이미 입힌거기 때문에 필요없는거고 얘를 지울게요 그냥 얘를 지우고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쪽 바탕화면에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해놓고 여기서 이름을 바꿀게요 그냥 인스타360으로 요렇게 해놓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더블클릭하면 실행이 됩니다 설치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얘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이런 검은화면 떴다고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메뉴 아무것도 없어요 오픈 누르세요 그럼 이제 찾아 여기서 이제 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360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이 메뉴를 누르게 지금 선택된 상태예요 지금은 인젝터 메타 데이터를 누르면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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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제가 전번에 요거까지 체크를 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특별하게 따르게 생성된 3D로 어떤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웬만하면 일반적인 360에서 이거 체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거 하나만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얘만 체크되어 있죠 강제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인젝트 메타 데이터를 누르면은 어디에 저장할 건지 같은 여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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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름을 잘 보시면 인스타360 뒤에 아래 바 다음에 인젝티드라고 이름이 붙으면서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저장 누르면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이빙 파일도 인스타360 인젝티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다 다 똑같이 메타 데이터를 입힌 거나 안 입힌 거나 큰 차이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뭐 시험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제 채널에서 본 그대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입히는 방법은 간단하죠 파일 자체도 그 입히는 우리가 이거를 강제로 뭐 여기서 속성해서 여기에 뭐 이런 데이터들 이게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카메라 모델 이름이며 밝기 셔터 스피드 이런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사진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메타 데이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입힌 것과 안 입힌 것을 비교를 해 봤는데 이 속성 창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저장이 됐는지 저는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요 바뀐 건 없어요 제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어디에 뭔가 저장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이 메타 데이터를 입히면은 삼문경이 유튜브에서 인식을 하고 360으로 인코딩을 한다 그것만 알고 진행하셨으면은 360 이라고 올렸는데 쭉 펼쳐진 이상한 왜곡된 연상으로 재생되는 것을 이제 보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올려놓고 저도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올려놓고 그거 왜 이렇게 열리나 하고 막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메타 데이터라는 걸 찾고 나서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360 비디오를 내보내고 하면은 거기에 메타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히는 것을 체크를 하면은 거기서 인코딩 된 것은 이런 작업 안 하셔도 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다 입혀지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필모라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따로 또 재편집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없어서 이걸 입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60 비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시점, 비율을 선택해서 재생하는 그걸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비만 맞춰가지고 만드는 일반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0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리프레임 작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리프레임 작업을 하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거하고는 좀 다른 뭔가 다른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